일반 동사의 평서문과 부정문. 자 이거는 엄청 많이 했지? 네. 자 주어가 있고 동사. 동사에 s나 es. 동사에 이제 id가 붙었어.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주어 있고 이런 경우는? don't 다음에 동사 언행만 하면 되지?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don't. 그렇지. don't만 붙이고 끝나? 아니 동사 언행. don't 다음에 동사 언행. s나 es 빠져야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냥 동사 언행. didn't 하고 끝나? 네. 뭘 끝나지? 아니아니 동사 언행. 싹 다 동사하고 뒤에는 동사 언행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don't만 붙이면 되지만 s나 es가 붙어있거나 과발음으로 되어있는 거는 doesn't, didn't 써주고 동사 언행을 해줘야 되지? 두 가지 거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 알았지? I love soccer cards. 나는 축구 카드를 좋아한다. 그렇지? 미라 스터디스 매스 온 먼데이. 미라는 월요일에 수학을 공부한다. he doesn't watch TV. 그는 TV를 보지 않는다. 어떻게 했어? 왜 이런 문장을 실어놨냐면 미라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스터디야 스터디스야. 아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하니? 미라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스터디야 라고 해야 돼. 스터디스라고 해야 돼? 아니 스터디스야. 그치. 원래 이 문장은 he watches에서 나왔지? 네. 이거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됐다가 doesn't 써주고 yes 빠져야 되지. so he doesn't watch TV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쉽잖아. 다 했죠? 대부분은 s를 붙이면 돼. 주어가 뭐일 때만? 3인칭 단수일 때만. likes, slips, wants. o나 s, x나 ch, sh로 끝나면 yes를 붙이는 거지. goes, passes, fixes, catches, watches.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y를 i로 바꾸고 es. 스터디니까. 자음 y지? 스터디스. try. 자음 y죠? twice. twice. 모음은? 그냥 s만 붙이면 돼. ay니까 모음 아이잖아. 플러스. 자 해부는? 해즈가 돼야 되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장난친다고 했지? 해부쓰. 안 돼? he looks like a student. 그는 학생처럼 보인다. 주어가 삼친 단수니까 s 붙여줘야 되지. we go to the library. 우리는 삼친 단수관에 복수지. 이런 경우는 보호만 쓰면 돼. 우린 도서관에 간다. 부정문은 don't 하고 버즈트 붙이면 되죠. 그리고 동사는 원형. I don't read many books. 나는 많은 책을 읽지 않는다. 예문은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다 알지?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 자, 볼게. 자, 동사 또 동사에 s나 e s, ed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돼? 첫 번째 경우는? 딴 얘가 할래 그렇게? 네. 한두 번에? 어떻게 해야돼 첫 번째. 이건 어떻게 의문문 만들어? 바꿔서. 일반 동사잖아. 아, 그럼 더즈. 뭔 더즈야 이건데. 이씨. 주어. 붙이고 주어. 동사원에 가면 되잖아. 얘는? 얘는? 변이나 더즈. 더즈. 하고 끝? 아니요. 동사원에. 얘는? 변이나 비고. 끝? 아니요. 동사원에 이렇게 가야되지? 네. 무릎에 붙이고. 답변은 어떻게 돼? yes, 주어, do. no, 주어, don't. yes, 주어, 더즈. no, 주어, 더즈. 얘는? yes, 주어, 디드. no, 주어, 디든트. 이렇게 하죠? 자, 그들은 안다. 그 이야기를 의문문 만들 때는 어떻게 돼? 동사 봤더니 yes나 yes 없지? 뭐가 써주면 돼? 응. 자, do they know the story? 그들은 이야기를 아니? 답변은 어떻게 돼? yes, they do. no, they do. yes, they do. no, they do. yes, they do. yes, they do. yes, they do. no, they do. no, they do. 자, 그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니? 이렇게 됐죠? 네. 답변은 어떻게 돼? no,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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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yes, no. 답변은? 못하죠? I play basketball. 나는 농구를 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tudo. 떠보는? 네, 변 fas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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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